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찬해장입니다. 벌써 또 오전 시간이 다가왔네요. 모델이 이제 마지막 휴일입니다. 10월 3일 휴일인데 휴일이 조용하네요. 날씨도 흐리고 어제는 날씨가 참 좋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립니다. 아침 온도 기온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도 햇볕이 쨍쨍 찌는 것보다는 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오전 시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장이 열렸어요. 어제 새벽부터 해가지고 쭉 봤는데 뭐 이 정도면 나름대로 양호한 것 같아요. 셧다운 위기는 해도 됐는데 뭔가 좀 콘서스를 좀 보였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뉴욕증시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사라진 가운데 4분기 첫 거래일이죠. 4분기 첫 거래일을 맞이하면서 국채금리 상승세 속에서 콘서스를 보인 거예요. 상승 속에서 콘서스를 보였다. 뉴욕증권거래에서 보니까 다우디스가 좀 빠졌네요. 다우는 전날보다 74.1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33,433.3으로 맞췄고요. S&P는 전장보다 0.34포인트 올라서 4,288.39로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도 전장보다 88.45포인트 상승해서 13,307.77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4 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중수용도회를 모아놓은 러셀 2000도 1.6%가량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해가지고 좀 아쉽지만은 하락을 했고 하여튼 연초 이후 수익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지수는 연초 이후 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같은 기간 나스닥은 27% 올라가지고 좋았죠. S&P는 한 11% 상승을 했고요. 다우디스는 올해 들어서 0.9%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투자들은 셧다운 우려가 일시 해소되다 해소되다 보니까 다시 국채금리 이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 쪽으로 관심을 돌려요. 경제지표 쪽으로 미국의회가 연방정부의 내년도 예산 처리 시한 종료일인 30일을 몇 시간 앞두고 45일간의 임시 예산을 처리했어요. 이에 따라가지고 셧다운 위험은 45일 뒤로 미뤄진 거고요. 임시 예산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공화당이 반대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일시 소멸되다 보니 투자자들은 국채금리 상승에 다시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연준의 당국자들의 발언도 긴축 위험을 높였고 심려물 국채금리는 10bp 가량 올라서 4.675%에 2년물 금리도 6bp 가량 상승해서 5.108% 이렇게 나타냈어요. 10년물 금리는 또다시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합니다. 셧다운 위험이 사라지면서 국채 매도세가 강화됐고 연준의 통화정책과 주 후반에 나올 고용보호소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돌아선 데다가 불확실한 불확실성 해소로 추가 긴축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억만장자 해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이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두나대기 시작했으며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마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또 장기 금리가 지금과 같은 환경에선 더 오를 수 있다며 30년물 금리는 5% 중반을 테스트하고 10년물 금리든 5%의 근접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럼 그럽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위축세를 이어갔는데 직전달과 예상치보다는 모두 개선이 됐네요. 공급관리협회가 집계한 9월 제조업이죠. 구매관리자지에서 PMI가 49.0이네요. 5월 스트리트저널이 직계한 시장 예상치인 48을 웃돌았습니다. 이날 수치는 전달에 47.6보다 개선이 돼가지고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S&P 글로벌이 직계한 9월 제조업 PMI 이 PMI는 49.8로 최종시키 돼가지고 예비치인 48.9와 전달 기록한 47.9를 모두 웃돌았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의 당국자들의 발언도 나왔고 파월 의장은 펜실비니아 중 요크에서 열린 커뮤니티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 참석을 해요. 연준은 물가 안정을 성취하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런 또 연준은 매우 강한 노동 여건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하죠. 이 노동시장이 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동차 기업들의 3분기 차량 인도 실적도 나왔는데 테슬라는 3분기에 차량 43만 5천대를 인도를 했어요. 2분기에 기록한 46만 6,140대보다도 줄어든 수치인데 일단은 그 스트리트 아카운트가 짓기한 월가 예상치인 46만 1,640대보다도 적은 겁니다. 적은 수준이고요. 테슬라 주가는 0.5%가량 올랐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리비안의 주가도 회사가 3분기에 차량 15,564대를 인도를 해가지고 전분기보다 23% 늘었다는 소식에도 2.5% 정도 하락을 했어요. 리비안의 차량 인도 실적은 팩트셋이 짓기한 월가 예상치 1만 4천대를 못돌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를 강력 매수 목록에 올렸다는 소식에 3%가량 올렸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높은 금리가 가져올 역품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말을 하는데 일단 그래요. 주가가 금리 상승에 따른 역품과 더 높은 금리가 성장과 기업 실적에 미칠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정도로 충분히 경기가 둔화되면서도 침체는 피할 것이라는 완벽한 상황을 증시가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투자책임대도 있네요. 다만 시장은 인플레이션, 경제, 금리 등 모든 것이 매우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여튼 그런 언급을 합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4.3%로 보는 것 같아요. 0.25%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25.7%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때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11월에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 동결은 좀 오래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좋았어요. 나스닥도 좋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 보시다시피 나스닥백이 0.8% 올랐어요. 83% 필라델피아 0.4% 올랐고 S&P가 좀 아쉬웠어요. 거의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다우존수가 좀 빠지고 엔비디아가 2.9% 올랐죠. 2.9%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AMD가 좀 찔끔 오르고요. 프로드컴이 0.53% 각질의 대명사 마이크론이 0.1% 빠졌네요. 인텔도 0.6% 빠지고 오프라이드 0.7% 77% 올랐네요. 퀄컴이 0.04% 강보합으로 끝났고 램 리서치 0.66% 상승 TSMC 0.86%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또 이제 미국창 열리겠죠. 열리면 한 번 또 지원하게 불기능 때려주면 한국장에도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